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시험 대비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실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오늘의 화학으로 같이 개념을 공부했었잖아요. 현장에서도 선생님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너네 학교에서 1등 할 거야.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 정말 1등 할 거야. 꼭 1등 해와. 이렇게 부담을 좀 많이 줬었는데 오늘의 화학 개념편 그 교재 구성 문제가요. 고3 평가 문항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야 공부야. 처음은 조금 어렵게 공부해야 돼. 라는 걸로 우리가 출발을 했었다면 내신 대비 문제 풀이 강자가 있었죠. 고2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문제를 푸시면서 훨씬 더 매끄럽게 문제가 확실히 잘 풀린다. 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고요. 최종 점검하는 형태로요. 시험 직전 대비 강좌 각 단원별로 오픈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강과 동시에 완강된 형태로 오픈이 될 겁니다. 단원별 각 3회차로 60문항이 제공이 될 거고요. 주로 고2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지만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는 약간 학교 내신에서요. 조금 이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내신 대비 문제 풀이 강자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한 이 두 교재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.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반드시 내신 대비에서 풀어봐야 될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신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보충교재나 혹은 교과서를 풀어보는 건 기본이지 않을까.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보충교재 자체가 기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와 교과서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항들로 그리고 문항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. 학교 시험에서요. 시험을 치시고 나면요. 시험이 빨리 끝났다라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종이 칠 때까지 끝까지 검토하는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을 쳐주셔야 되는데 이때 검토를 하실 때 눈으로만 쳐다보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.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.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겠다. 1번부터 20번 혹은 1번부터 25번까지 두 번 정도를 내가 꼼꼼하게 풀어내겠다라는 형태의 충분한 시간이 나오실 겁니다. 대신에요. 문제를 풀다가 이걸 뭘 묻는지 모르겠어. 막혔을 때 여러분 넘어가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. 내신이라고 해서 그걸 붙잡고 계시면 시간이 나중에 부족해지실 수 있습니다. 1다운은 또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. 교대는 따로 필요 없으시고요.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시라고 PDF 파일로 업로드가 된 상태 그리고 완강이 된 상태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. 출력하셔서 1회분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본인이 실수, 처리가 늦었던, 처리가 안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쓰면서 반성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2회차 문제 푸시고 또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빠진 개념은 없는지 완벽하게 내신 시험 마무리하시면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꼭 1등에 오세요.